여기 있는 홍삼문화살 카페에서 공부하는 크공족이 되었습니다 이제 점심을 먹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건물어져 아휴... 진짜... 오, 비 맞는다고 또... 머리 망가질까봐 또... 군사리 811-1 동크슛 동크슛 cold 유lt 서촌 해물 칼국즈 내 알아봐 아, 그런데 여기에 더 알아봐 오우... 오우우우... 낙지 있어 낙지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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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후추 개발한 사람은 진짜 상 줘야 돼 얘네네 후추가 Mitch Rajasen ream 많이 박혔다고 박혔다고? 콜럼버 jong 콜럼버여 콜롬보우트다 콜롬보우트요? 콜롬보우트 잘 먹었습니다 총무 계산하세요 네 아, 잘 먹었다 너무 예쁘다 저녁에 어디서부터 갈래? 저 아들 낳는다, 이제 우와, 언니가 잘 먹었다 언니, 아들 낳는다 아들 낳는다, 아들 낳는다 아, 아들 낳는다 아, 아들, 아들 뭐야? 아, 아들 낳는다 나왔다, 탈출 섹스 섹스? 너무 미터 것도 없이 있고 왜 그 다른 얘기랑 안 나오냐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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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천 수산물 특화시장 수산물 특화시장 수산물 특화시장 아라메, 아라메 네, 여기는 지금 서천 수산물 특화시장에 나왔습니다 그거는 대해방송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 같은 인터가 많이 몰려있는 상황입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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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하세요 우와, 새우 나왔다 어우, 저걸로 하면 되겠네 네 딱 6만원 정도 우와 언니, 노참전 오, 예상니 오, 예상님 오, 예상님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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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아도 아 пом녀 수고합니다 안 내일랑 아니에요 안녕 미야 이 노래의 말에다 이렇게 하나 붙이려고 서로 지내야 하려고 옆에서 머리를 부리고 있는 걸 대구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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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다 안 돼요 내가 막 대구락 대구락 Yesterday 덩크슛 비겁하다 덩크슛 돌리는 조능력 덩크슛 점점 재미없어진다 이제 그만하네 맞아요 비 내리는 덩크슛 아씨 웃겼다 아 생각 끊으면 해줘 아 하나 하고 싶어 자 있잖아 덩크슛 그대 모습은 덩크슛 나도 그거 준혁아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안 맞더라고 맥랍 맥랍 보랏빛처럼 덩크슛 달며시를 뚱푸 덩크슛으로 들어 가야지 덩크슛 덩크슛 나는 너무 급했어 난 너무 길어가지고 이 살며시부터 하면 급해 나는 덩크슛 다들 머리 굴러가는 소리 들린다 나는요 오빠가 덩크슛 오빠가 아니라 나는 그래요 난 덩크슛 그래 그래 악마의 덩크슛 그럼 뭔데 악마야 악마의 연기를 몰라? 그래서요? 양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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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마의 연기 뒤에 있잖아 약간 너무너무 양적어 너 덩크슛 친구가 내가 알아 경미야 비양아 응 이거 내가 하는 거 아니하니 센서래? 알아서? 센서 센서 와이퍼가 저렇게 똑똑하단 와이퍼보단 낫네 와이퍼보단 낫네 그렇지 와이퍼보단 낫지 와이퍼는 내 눈물도 안 닦아주는데 와이퍼는 닦아주잖아 콧물 저기 코피 정도는 닦아줄게 코피를 내겠다는 거야? 코피를 내고 닦아주는 거야? 응 다리 부러트리고 붙여주고 박씨 가져와 넌 스스로 해야지 박씨 물고 오면 덩크슛 아니야 오빠도 웃었어 자존심 상해 으... 자존심 상해 반句에 슬록슬록 저기 와요 이따가 종맥뜨 놀러와 어 안녕하십니다 아이 아, 수고하셨어요 안녕하십니다 일하고 일단 얼자 어? 오셨나 본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두 분 저래 야, 니네 되게 두 부부 같아 아, 두 분 부부 아니셔? 아니야, 신부님이야 아, 그치? 아유, 맛있죠? 에이 빨리 만져요 아니, 만져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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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해 아니야 빵 옳치 다 했으면 다 해 그치 일단 올라가 아 여보 네 아, 일단은 다 커 만져, 단지 만져, 반만 주는데 다 커버렸어 다 커버렸어 술 먹어야지 술 먹어야지 회, 회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짠짠짠 야, 근데 어떻게 오늘 일요일인데 오는 거야? 어, 나 오전에 미사하고 지금은 본당이 없이 군산에는 지난번에 짜장면 먹어요 질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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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로 엄청 사 있는데요 네 일은 언제 하세요? 아, 쉬는다 해 아, 그래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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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기적인 시장 직장 피시아를 피사했는데 또 음성이 나왔어 난 단배가 아파졌는데 피시아는 음성 나와서 난 아프가니 술 좀 마가 아파 담배 그래 담배 끈죠 어 무슨 담배 끈죠? 연애? 아, 연애? 낚시 안 돼 낚시? 이거 술, 담배, 낚시? 진짜 일은 언제 하시는 거예요? 월요일에 월요일에 아, 미쳤어 아, 미쳤어 과자 좋아하는데 어떻게 감자찜 100일로 왔다 특히는 야구 골라보러 시영아 먹었어 야구도 안 그래 나도 지금 비행기 골라보려고 했어 아, 예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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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 이제 이제 일을 언제 하시는 거냐고요? 아 도도일에 태닉 태닉까지 와 아침에 와, 네가 사람이야 네가 사람이야 나도 신고할래 야, 그럼 월요일에 와서 고기 좀 차라 나 부딪히면 손이 완전 다 망가졌는데 기타는 무슨 기타지 왜 기타지? 그냥 기타 진짜 다? 그냥 딱 차려 혹시 아께도 다 보셨나요? 포도만 좀 하나요 그냥 너 때문에 신부님이나 이런 야, 옆에 신부님 불러와봐 우리 신부가 원래 이런지 물어보게 아, 그 신부님 오늘 바빠 아, 바빠? 아, 근데 저 신부님 저렇게 바쁜데 왜 여기서 술 먹고 앉아 계시냐고 특별히 시간대 맞아요, 저거 네 나 남미도 갔다였나 남미? 후박후박? 과태말라에 동창 신부님이 선교를 하고 계셔서 경계차 일하러 간 게 아니잖아 휴가를 내서 이제 격려 방문을 갔다 온 거니 아, 진부가 이제 너 따라! 얘는 쉬는 날 없이 일하는데 아니, 42년동안 열을 갔다 왔어요 아, 내가 혼나고 있어요 너무 불공평하잖아 그래, 이거 너무 행복한 것 같잖아 와이프 오브 덕 그게 제일 먼저 나갈지 뭐라 안 되지 아니, 술 드셨네 덩크슈 고마워라 고마워라 덩크슈 가슴 보이면 안 돼 덩크슈 덩크슈 고마워라 덩크슈 아, 저런 애가 신부님 하는구나 나 그 태형이 형 있잖아 태형이 형이 성단 결혼식이 있거든 국민 서양성 온다 보기엔 증인이라고 그거는 내가 그 국가에 해야 된대 난 여기 엄청 참고 있거든 거기서 이렇게 막 이렇게 다리고 아, 괜찮아 얘가 첫 군인 성사해준 사람 이혼했어 응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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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진기 싫었어? 1주 안 안증이 안증 아니, 일단 좀 추워져 지금 서울 간다고? 지금 서울 간다고? 서울을 간다고? 서울을 간다고? 어 이 밤에 저 미친리야 가주세요 영상 찍어라 안돼, 이거 운전 조심해 응 운전을 못하니까 운전을 못하니까 운전을 못하니까 운전을 못하니까 운전을 못하니까 운전을 하려고 운전을 하려고 운전을 탔는데 어떨게? 갈 수 있지, 진짜 가위로 못 가면 어떡하지 몰라 도착하면 전화해 뭐 요즘은 저거 어떻게 하려고 진짜 내일 다음으로 가 진짜 배라 니네네 거북이는 죽었냐? 거북이는? 아니, 얘네 제가 거북이 죽냐? 진짜 죽었어 쟤네 거북이는 귀여웠다 어렸을듯 그, 제가 군대를 갔어요 그래 어디가 갔어? 점점점이입니만 길거리 10일부터 대답하고 직원 이건 젊은 사람도 아니라서 아니 근데 신부님이 직원을 어뜨케 하러 맨날 만화만 봐 지금..한..아.. Say these like these 확 들어 확 들어 오 좋아 될까? 흘러 나올 것 같은데 들어가 들어가 이건 뭐야? 이거 빼고 남은거에요? 확 오라고 아니 우리가 수박 엽설루트를 하는 이유는 수박 좋아 맛있어 잘 먹겠습니다 자 오케이 네 감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진짜 센스 없긴 왜 나한테 그래? 난 진짜 안티 카톨릭이야 왜? 이탈리아 롬마 안에 봤을 때 한 번 가봤어 일생에 한 번 40평생 한 번 아직 40평생 안 됐잖아 거기서 낚시하고 테니스 치고 다 한거야 하하하하 개새끼야 개새끼야 신문식 아 너 개새끼야 고라니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은 아 잘 따라오지 아 잘 따라오지 이빨 이스라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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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